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죠. 누군가가 신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수사하고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형사처벌 받는 형태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적인 부분 말고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도대체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라는 것은 돈을 달라고 청구를 당해서 돈을 줘야 될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이 피고겠죠.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원고가 되기 쉽겠어요? 바로 피해 아동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 부모가 원고가 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피고는 누구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학대 행위를 한 선생님 또 학대 행위를 한 선생님을 고용하고 있었던 원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장님이 이른바 월급 원장이라면 학대하고 있었던 선생님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 원장님도 이때는 근로자에 불과하니까 대표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민사소송의 원피고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행정적으로도 신대한 불이익을 입은 원장님이 실제 그 사건을 일으킨 보육교사 선생님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민사소송 원고는 행정처분 등을 강하게 받고 또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배상을 해준 원장님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 원장님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수정에서 그 실제 사건을 일으켰던 보육교사 선생님이 피고가 돼서 원장님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형사사건 단계에서 잘 대응을 했다면 이런 민사 문제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이 다 종료된 이후에 원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피고로 잡을지 잘 생각을 해서 무엇을 손해로 입증해나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연구해야 할 것이고 피고가 된 쪽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